다음 달부터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은 성수 올르브역역으로 바뀝니다. 지하철 타는 분들이라면 이미 이렇게 부역명이 함께 표기된 경우 종종 보셨을 텐데요. 서울교통공사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옆 이름을 유상으로 판매한 건데 처음에는 기업들이 대다수였지만 이제는 병원이나 기획사, 또 랜드마크 브랜드 등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. 기업은 마케팅 효과를 얻고 서울교통공사는 적자를 줄일 수 있지만 공공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.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? 이슈큐즈미에서 물어봤습니다. 출퇴근이나 이런 거에 많이 접하는 게 대중교통이잖아요. 눈에 많이 보이고 자주 접하고 이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것 같아서 충분히 10억을 내는 데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기업에서 돈을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성수 자체가 요새 상권이 팝업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고 카풀이잖아요.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요. 성수역이라고 치면 우리가 역명 이름을 보고 내리는데 성수삼성, 성수기아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. 역은 역이고 광고는 따로 있잖아요. 그런데 역명에다 광고 경계하는 건 반대죠. 별로 안 좋아요. 주민들도 성수역에 근접하는 명칭을 정해줘야 익숙할 것 같고 성수동 대표하는 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. 혼란이 올 것 같아요. 듣는 순간 많이 안 좋았어요. 느낌이. 서울 지하철이 적자라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걸 해결하기에는 좋은 방안을 찾은 것 같기는 해요. 그 동네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큰 이미지로 박혀버리는 건 아니지 그리고 그걸 나중에 또 기간 같은 게 끝나서 살았을 때 좀 혼돈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지하철은 공공사업이니까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을 때에야 적자를 메우는 듯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이 특정 중규모 혹은 소규모의 병원 이름으로 역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우리 동네를 나타내는 지하철 역이라는 거를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?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분들이 의사결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든가 공익적 판단 기준을 따로 마련을 해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아예 좀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.